러시아 극동주 블라디보스톡 의료관광 관계자 10명이 지난 5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남의 의료인프라와 관광지를 둘러보고 의료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경상남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6일 창원 양산소재대형종합병원의 중증치료과정과 성형외과의 성형의료수준, 경남의 의료인프라 현황 등을 확인하고 7일에는 한려해상관광명소와 산청한방약초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장을 둘러보고 한려해상권을 연계한 치유와 휴양을 겸한 관광코스 개발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한려해상권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10월 중순 하바롭스크주와 연접한 브라트 공화국을 방문해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